안녕하세요 메디컬로의 장동원 원장입니다. 저는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청계산을 가곤 합니다. 산에 가면 숲의 향기, 꽃의 향기 이런 것들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피부는 자연을 품어야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휴식이 됩니다. 오버나이트 마스크팩은 잠자는 동안 재생에 좋은 녹용, 보습에 좋은 천문동, 로얄젤이, 감인성 피부에 좋은 한수용, 항산화작용이 있는 구기자 등이 들어있어 잠자는 동안 피부에 이완, 재생, 보습을 도와줍니다.